눈 속에 널 날 사랑하셨어 저희 가족이니까 좋아 보여요 고생했어 엄마 MB 오빠 만나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 나 잘 보낸 것 같아요? 아빠는? 아빠도 좋지 아주 그냥 애교 많고 그리고 귀엽고 손톱 속옷을 입으시지 사랑 속옷 솔배한테 잘하니까 이쁘고 그냥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본지 진짜 오래 됐어요 한 십 몇 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먹는 순간 좀 찐한 마음 좀 저희 부모님들도 건강하셔서 같이 저랑 한 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게 제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같이는 못 먹었지만 이렇게 솔배와 같이 함께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 복장으로 가신 건 아니겠죠?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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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녕 제가 좀 답답한데요 찜질방 가실 것 같아요 딱 공원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아비 셋 정도? 와 엄마 완전 성공이다 이건 진짜 엄마 일주일에 내가 그냥 한식으로 쏠게 아 진짜요? 어? 어? 진짜? 개훈아 나는 프라이머스를 좀 지켜주어 아니요? 이 프라이머스는 그런 얘기 여자애가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나가기는 갑자기 한국식으로 나가기 전혀 안고 우리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알던 엄마 저는 원 우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 시어머니와 며느리? 어 그래 승심으로 흠 근데 우리가 흠 근데 우리가 흠 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머니 찜질방에 오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양머리 나 이거 어색해서 못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귀여운데 짱 귀여운데 이거 신세들은 다 아는데 귀여우라고 아 나 이거 못해 아 신세들은 시잖아요 한 번만 해봐요 저만 보게 한 번만 나 진짜 이거 같아 나 이거 못해 우리 엄마 이런 모습도 처음 보고 삼은영 이런 모습도 처음 보고 나 진짜 안 귀여워 아니 안 귀여워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진짜요 준비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요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왜 예쁘지 이거 왜 쓰지 이거 진짜 귀여우라고요 찜질방 이거 땀바니까 이거 원래 기본 이거 TV에서 못 보셨어요 진짜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좋아요 이번에 또 신상 핸드폰 하나 구입했거든요 답도 없다 진짜 답도 없대 좋아요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사진 한번 신상 핸드폰 써봐 지영 언니 앞에서 써봐 나는 뭐 지나가는 행인이잖아 지금 둘이 닮았다 닮았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닮았다 저희 엄마 같죠 우리도 A 할게 A 하면서 찍어 언니 우리 손 A A T L A 언니 같아 봐봐 잘났네 죽인다 뭐 뜨네요 죽인다 어머님은 이거 큰 세대가 되신거에요 우리 한번만 더 찍어요 또 찍어줘? 세이카로 우리가 찍어 카메라 보세요 난 잘하겠다 그래서 둘이 놀아라 난 모르겠어 크라운게일은 이번주로 빠져도 되겠는데 자 됐다 저는 이제 인영이를 엄마를 통해서 그 성인형 길들이기 프로젝트에 한 길들이기 부르겠구요 한 스텝 그게 안됐지만 그래도 둘이 두 분이 친해지셨다는 그 사실이 제가 오늘 처음 느낀 기분이여서 처음엔 그걸 몰랐었는데 좋더라구요 소외된게 조금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처음 느껴본 기분이라 뭔지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 이게 되게 좋은 기분이구나 라는걸 느꼈어요 제 마음 안에서 나 이거 처음 해봐 진짜 우리 하나 더 찍자 이런거 아니야 아 이런거? 아 이런거? 나 이제 나 이거 뭐 할 일이 생겼어?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이건 서인형씨의 매력이에요 사람 끌어져요 엄마야 나 아니야 해야 돼 어머니께서 하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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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에서 이거 다 보는 거 알죠? 친구들이 그러면서 다 찍어 와 아 힘들어 내가 힘들어 오빠도 힘들어 굉장히 확 풀려서 피곤을 확 몰랐어요 신화는 어떻게 해? 나 진짜 잘해 이래서 줄게 오빠 잘 줄게 어머나 오빠 두 분 있지? 아니 다 했는데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나 자기가 힘들지 허리랑 다리 휜 거 봐 식사 맛있게 하셨다고 너무 좋대 오빠 시원해? 응 마느라 잘 얻었지? 응 진짜 나는 진짜 남편 잘 얻은 것 같아 정말? 얼마큼? 사랑만큼 맥만큼 잘 어울려 있고 그럼 내 오빠 사랑하는 만큼 이제 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 오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국민이 다 알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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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한다 나도 궁금해 그게 설비한테는 뭔가는 해주고 싶은데 좀 남자답게 이렇게 뭔가 딱 해주고 싶고 아우 못해줘서 안달이야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뭘 좋다고 해주고 싶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이제 가고 우리 집에 오든지 아니면 내가 너네 사는 거 한번 물어볼게 어머니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피곤하시죠? 피곤 언니 언니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언니 저도 근데 작은 거예요 언니 저리 잘 되겠다 이랬어 신상이라면 들어가지만 근데 신상이에요 이거? 가격은 저는 상관없지만 신상이에요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스카프 좋아하는데 짧게 요즘에는 긴 거 길게 안 매잖아요 또 신세대는 원래 짧게 이렇게 신세대 네 매야 돼요 이렇게 어머 어 궁궁 파일럿 같아요 아니 내가 모든 의상을 입을 때 항상 스타벌드 매체에서 입는 걸 좋아하거든 어떻게 알았어? 힌트 줬지? 아니요? 힌트 안 주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왜 소리를 지어? 아니 엄마 소리 안 지어? 나 이제 인형이 편도 되거든 미쳐나 아는 거니 오늘 밤까지는 그냥 불개미 편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좀 너무 많이 바뀌었어 때로는 인형이 편도 되니까 또 뭐가 있어 인형은? 여기 안에 뭐야 카드 있어요 왜 보지 마 보지 마 이거 쓸 때 나한테 죽였다고 그랬잖아 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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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내가 누나 누구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노래는 그랬잖아 진짜 복수다 제가 여기까지 썼는데요 저한테 여쭙했다고 그랬어요 와 최영은 네가 짱이야 뭐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나한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 빨리 봐 아니 우리이랑 얘기하고 밥 먹고 재밌었고 네 다음에 또 한 번 보자 네 놀러 오세요 너무 고맙고 네 개호인 잘 부탁해 네 밥 좀 해줘 네 알았어요 밥 좀 해줘 네 알겠어요 어 알았어 아 나